네, 반갑습니다. 남해악입니다. 11월 학력평가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가형이에요. 우리 자연계 친구들 1번부터 15번까지 쌤이 이제 해설강의 진행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가 놓쳤던 부분, 이런 것들 챙겨 가시고요.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1번부터 바로 해설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2점짜리 문제들. 빨리 빨리 이제 풀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4의 2분의 1승. 계산해라. 그럼 얘는 2의 세제곱에다가 4가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또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냥 2의 1승이죠. 그럼 밑이 똑같았을 때 곱하기는 지수끼리의 합이죠. 2의 이게 4제곱이 되고요. 정답은 그래서 16이 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였으니까 5번. 자, 2번 내려오면 탄젠트 6분의 7파이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어. 탄젠트 6분의 7파이는 탄젠트 이게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자,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그럼 이 파이는 2분의 1파이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짝수가 곱해졌을 때 2분의 n. 2분의 1파이 곱하기 n에서 n이 짝수면 그냥 탄젠트 그대로 오면서 6분의 파이가 되죠. 여기는 탄젠트 6분의 파이라고 쓰시고 선생님이 각 변환하는 거예요. 자, 얘가 파이에서 조금 더 같기 때문에 올사 안. 탄젠트의 자리예요. 그럼 부호 역시 플러스입니다. 우리 이제 그래프까지 배웠기 때문에 탄젠트 6분의 7파이 그냥 그래프로 바로 함수가 무엇인지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탄젠트 6분의 파이에요. 얘랑 똑같아요. 탄젠트 6분의 7파이가. 탄젠트 6분의 파이는 몇이에요? 탄젠트. 얘는 탄젠트 지금 30이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이죠. 루트 3분의 1은 3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3분의 루트 3이라고 쓰고 자, 보기에서는 4번이 되겠죠. 4번 이렇게 찾을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3h분의 f4 플러스 h 마이너스 f4가 7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미분계수 정의의 식이잖아요. 미분계수 정의의 식이려면 모양이 맞춰져야 되는데 여기가 h잖아. 여기도 h여야지. 근데 여기가 3h지. 그럼 모양 맞추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요? 자, 여기가 3h니까 이 아래쪽에다가 내가 3분의 1을 곱하면서 얘를 h로 만들래. 근데 분수의 어떤 그 식의 값 자체를 내가 변화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도 3분의 1을 똑같이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아래쪽이 h분의 f4 플러스 h 마이너스 f4 h가 0으로 갈 때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 얘를 우리가 f'4라고 해요. 근데 f'4에 지금 3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7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f'4는 그럼 뭐가 되냐면 자, 여기는 21이 되겠죠. 그쵸? 21에서 3. 네, 7 되니까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 자, 4번 들어갈게요. 그냥 극한값 찾는 거죠. 함수의 극한. 자, f3이라고 하는 건 함수값이에요.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이 fx에서 x가 3일 때 찍는 함수값. 자, 3일 때 뭘 찍고 있냐면 1을 찍고 있어요. 얘는 그냥 1이에요. 1. 거기다가 플러스 자, 얘는 1로 점점점 가. 극한이죠. 1로 점점점 가는데 왼쪽에서 다가가서 볼래? 자, 1이 여기 있지. x1이 여기 있었을 때 1의 왼쪽, 오른쪽. 자, 왼쪽에서 점점점점 이 1을 향해서 가. 그럼 이 그래프를 타고 왔을 때 그때 함수값이 점점점 누구를 향해 가느냐? 자, 얘를 향해 가요. 걔가 누구죠? 1이에요. 1을 향해 가기 때문에 좌극한의 값을 1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1 플러스 1을 정답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자, 보기에서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아, 6번, 아, 5번이죠. 5번 들어갈게요. sin z 플러스 cos z가 2분의 루트위래. 그런데 sin z 곱하기 cos z의 값을 구하래. 그럼 이건 어떻게 보여주면 돼요? 양변 제곱하면 되죠? 양변을 제곱을 했더니 sin, 제곱 z 플러스 2, sin z, cos z가 되고요. 자, cos z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2분의 루트위래 제곱이니까 4분의 6이 돼. 4분의 6이라고 하는 건 약분해서 이제 2분의 3이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sin z 곱 z, cos z가 더해지면 이건 항상 1이죠. z가 똑같았을 때 사 제곱 플러스 cos z의 값이 똑같으면 자, 이것의 합은 항상 1이더라. 얘가 1이야. 이렇게 둘 더한 게 1이야. 그러면 이 sin z, cos z만 좌변에 남겨놓을 거예요. 그리고 1을 이쪽에 넘겨서 빼야 되겠죠. 그럼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는 2분의 1이 이렇게 될 거고 나는 sin z, cos z, cos z가 필요해. 자, 얘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좌우를 또 뭐로 나눠요? 2로 나눠요.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이 되겠지. 정답은 4분의 1이고요. 객관식의 문제였으니까 3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